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죠.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내 종목이 조금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가는 종목은 가는데 내 건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을 올리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받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추가 매수라든지 손절이라든지 특히나 신규 매수까지만 덜컥 해버리시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많이 남아있을 때 손을 대지 않고 가급적 전화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봐드리겠지만 유튜브 채팅 상담 역시나 올리기 너무 쉽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 봐드릴 수가 없어서 전화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전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서 이제 2분은 진행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1부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수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옆에서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1분이라도 더 써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바로 받아볼까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시장이 좋을 건가 좋지 않을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하반기가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렇게 돈에 쏠림 현상이 있는 시장치고 좋았던 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쏠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빠지는 시장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시장이 2021년 장입니다. 그때 반도체만 가고 나머지 안 갔거든요. 제약, 바이오, 반도체 가고 나머지 다 빠지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2021년 말쯤 돼가지고 그런 돈에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걸 사람들이 캐치를 하지 못해가지고 현금화 비중 늘리는 것을 조금 놓쳐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장이 조금 살아 있을 때 내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비중만 많아지게 될 것이고 추가 매수를 또 안 한다면은 여러분들 탈출할 기회도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유리하게끔 전략을 짜 드릴 거니까요. 전화 주셔가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받아보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아차를 좀 샀는데요. 기아차를 샀고요.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비싸게 샀으니까 그렇겠죠. 매숫가람 비중이요? 11만 4,800원이요. 네 11만 4,800원이고요. 비중이요? 네. 지금 한 10% 정도 손해보고 있네요. 네 비중이요 비중. 손실률 말고요? 비중은 10% 들어가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아차 딱 누가 봐도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1997년에 버블이 있었고 그때 한참 비쌌을 때 이후로 처음 거의 20년 만에 20 몇 년 만에 처음 올라온 가장 비싼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비싸게 바가지 쓰셨네 물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조건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손실이 나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제가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시청자님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비싸게 사신 거예요. 기아를 올라오기 전에 싸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동차 산업은요.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주들 좋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으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다.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은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거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면 비싸게 사서 물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제가 노래를 불렀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신고가 영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의 포인트랑 반등 나왔을 때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지 더 간다 안 간다를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고요. 결국은 지금 밀려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빠질까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밀려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만 4천 원인데 아마 앞으로 한 4천 원에서 한 6천 원 정도 더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저기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반등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0만 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시청자의 본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11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갈 때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서 저기서 팔지 더 가져가서 팔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0만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9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까지 밀리게 되는데 저 자리는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 8, 9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기다렸다가 체크 한번 하시고 추가 매수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냥 손실 최대한 줄여서 나온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손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만 원에서 9만 원 자리까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 지지가 받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될 텐데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냅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고요. 예 35,000원 5% 35,000원에 5%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코로나 때 3년이요.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셨나요? 아 아니 차트 분석과 거래량 분석과 호가 분석을 좀 하실 줄 알까요? 아 배우는 중이에요. 아니요 그걸 할 줄 아냐는 거예요. 배우는 중이 아니라 할 줄 아십니까? 보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못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봐요. 눈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눈이 있으면 누가 못 봐요. 호가 보는데요. 거래량 보는데요. 차트 보는데요. 다 알지. 저도 수학 문제를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습니까? 하면 수학 문제 보긴 보죠. 풀 수 있냐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문한 건데 왜 그런 질문들이냐면 네페스 아크는 고수들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차트 모양 자체가 고수들이 들어가서 고수들이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자격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에 들어가 계시구나. 그러면 자격이 있나 없나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상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담을 딱 해보니까 질문을 몇 개 해보니까 글쎄요. 뭔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내기가 진짜 그냥 운에 맡겨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운빨로 주식하면 도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운빨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운빨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죠. 도박은 운이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있잖아요. 운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도박하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왜 도박을 운으로 하지 않고 실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갬블러라고 불러주는 거 알고 계세요? 포커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포커 대회가 있고 포커 그거 운 아닌가? 내한테 카드 좋은 거 들어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포커 플레이어들은 그런 패가 어떤 게 들어올지 분석도 하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배팅을 걸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포커 하는 사람들도 운빨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도박 갬블러라고 불러주진 않지만 포커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에 홍진호 씨도 그렇잖아요. 포커 플레이어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실력이 운을 상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포커를 붙으면 무조건 질 겁니다. 운으로 하는 거지만. 그 말을 주식은 실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운이 좋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되진 않고요. 내가 이걸 호가 보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안 되면 지금 여기서는 대응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전략은요. 수많은 변수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변수가 네페스 아우카 같은 이런 자리에서 변수가 최소 300가지에서 500가지의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변수들을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누구죠? 시청자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변수를 파악을 하고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거는 시청자님이 되는 거고 저는 그 300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한 변수 하나만 드릴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3만 1,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 슈팅 나오면 3만 7, 8천원쯤에서 매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3만 1,500원까지 내려왔다고 손절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3만 7천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팔지 말지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할 문제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변수 그냥 하나 예상 한번 해본 게 이 정도입니다. 라고 그냥 가격 라인 정해드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거기서 가져갈지 말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제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실력이 없으면 사실 저가 매매해가지고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걸 해야지 이렇게 단타한다 칩시고 뭐 급등 나온 종목 가지고 갖고 놀고 눌림목 매매니 이평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매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페사크와 같은 이런 기업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흐름으로 살아있다면 한 3만 7, 8천 원까지 반등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고 다시는 이런 매매하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뉴프렉스요. 뉴프렉스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8,500원 15%요. 주식 잘하세요? 잘못합니다.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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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상담입니다. 네. 이것도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서 물리는 자리가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고 지금 뉴프렉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2024년 1월 1월에 이렇게 슈팅이 빵 나와서 애플 비전프로 나온다 해가지고 급등 나오고 지금 빠져있다가 또 반도체 쪽 이렇게 움직인다고 슈팅이 한번 나와있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N자 반등에서 중요한 건요. N자 반등은 반등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지 반등 나가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을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갔거든요. 최악의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반등 나가기 전에 사가지고 반등 나갈 때 수익을 내는데 수익 내고 팔고 나갈 자리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앉아가지고 밥상 찾아줄 때 반찬 맛있겠구만 이야 갈비찜이 나오네 이야 잡채도 나오네 하고 딱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밖에 없고 갈비 뼈낙이 밖에 없는데 이야 나도 잔치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사면 무조건 우리는 물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급등 나왔다. 슈팅 나왔다. 그걸 따라 붙는다. 아 난 돈 날리겠구나라는 걸 빨리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매 순간마다 손실이 나고 매 순간마다 괴로움이 발생이 된다는 걸 빨리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것도 지금 8500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이제 7300원 정도까지 해서 지지가 받아준다면 2차 반등이라고 해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이 반등에서도 이것도 이제 변수가 앞으로 한 200가지가 돼요. 그 변수를 제가 200가지 다 흘퍼들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 결국은 만만한 자리가 7400원 밀리면 손절하세요가 되는 거고 여기서 슈팅 나오게 되면 2차 상승 나왔을 때 9000원 넘어가게 되면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때 올라올 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올라오는 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힘이 뭔지도 못 봤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건 그건 예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예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74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9000원을 뚫지 못하면 9000원에서 매도하셔야 되고 9000원 뚫으면 10,000원까지 가셔도 되되 10,000원까지 갈 때 힘이 빠지면 바로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제가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상담해봤자 제가 해드릴 게 별로 없는 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옆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거나 저희 삼촌이시거나 하시면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지금 이럴 때가 파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땐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가져가는 거고요. 옆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우리 2분 상담하고 3분 상담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려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답답은 한데 알려드릴 수는 없고 시청자님도 정확한 해답을 알고 싶겠지만 그건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여기서 우리가 무슨 논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받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어야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상담이 필요한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고 7,400원 무너지면 손들하시라 그리고 반등 나오면 만 원까지 올라갈 텐데 아마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들고 갔다가 슈팅 나오면 본전에서 9,500원 사이쯤에서 빨리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아무센스 16,500원에 15% 16,500원에 15% 그렇군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친구가 보내서 샀는데 친구랑 지금 연락 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가끔 가끔 연락을 하고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지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친구는 주식 잘해요? 몰라요 멀리 전라남도에서 샀는데 저는 대전에 살고 그럼 친구가 아니네요? 그냥 지인 같은 건가요? 아니, 초등학교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예요? 네 뭐 일단 중요한 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추천한 걸 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일반 성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하더라도 한번 두들겨 보게 되고 궁금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증 좀 써줄래 하는 것도 보증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상대방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행동을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많이 배워왔고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연락도 많이 하지도 않는 분이고 주식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갑자기 좋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물려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도 물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실제로 종목을 추천하면 물려요 워렌 버핏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평생 주식을 하면서 사자마자 수익 난 경우는 10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번 이외에는 전부 다 물린다 이거예요 근데 물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중이고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더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투자는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나오시는 분이고 사자마자 수익 나는 케이스들은 잘 없어요 원래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도 암호센스라는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야 되고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가 더 살지 말지도 고민하게 되는 거고 물렸다는 생각도 안 하실 거고 뭐 그럴 텐데 지금 뭐 두들겨 보지도 않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친구가 좀 미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나빠지기 시작할 것이고 쟤는 주식도 못하는데 왜 지가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호들갑 떨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나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 친구는 좋은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돈 벌어라 라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오늘 전화해가지고 밥 한 끼 사준다고 술 한 끼 사준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대화하시길 바라겠고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 이 기업도 뭐 무선 충전 차 폐시트라던가 자동차 전장 모듈을 해가지고 자동차 쪽으로도 들어가고 전기 쪽으로 들어가고 LED 쪽으로 들어가고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기업이고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선 기업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 매출도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 기업인데 매수가가 애매한 매수가 라는 거고 밑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서려있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원 자리에서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 나중에 올라올 때 수익을 내는 게 좋은데 지금 주식 한진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덜컥하지 마시고 만원에서 만일천 원 자리쯤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좀 머물렀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고 절대 친구한테 물렸네 만회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그건 본인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래 반도체 2만 천 원의 10%인데요 네 한 달 동안 기다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선지가 근데 이게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13%만 올라갔는데 안 판 거는 최악이네요 어 그랬어요? 그랬어요가 아니고 수익 맞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쵸? 네 어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랬어요가 아니고 뭐 수익 안 났는데 안 팔면 그게 최악이지 뭡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우리 농사랑 주식이랑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낚시랑도 같고요 낚시를 하는데 이제 그 물고기가 막 이렇게 미끼를 물고 도망가면서 막 딸랑딸랑 하면서 막 찍어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채야 됩니까? 가만히 구경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구경하면 물고기가 잡히나요? 아니면 그 딱 채가지고 이렇게 낚아 올려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낚아 올려야 될 겁니다 농사를 지을 건데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심어가지고 방울토마토가 막 이렇게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아이고 빨갛게 잘 익었다고 구경을 해야 됩니까? 빨리 따야 됩니까? 다 먹어야 돼요 음 맞아요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썩어버리거나 벌레들이 먹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주식이 하고 있는데 주가가 10% 13% 이렇게 올라왔으면 팔아야 될까요? 구경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물어볼게요 팔아야 될까요? 구경해야 될까요? 다시 가볼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가봅니다 아이고 이해를 너무 못하시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땡겨야 됩니까? 냅둬야 됩니까? 네 끓어올려야죠 끓어올려야 되고 방울토마토가 열리면 따야 됩니까? 구경해야 됩니까? 따 먹어야 돼요 따 먹어야 되고 밥상이 차려졌으면 구경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수익이 나서는 팔아야 됩니까? 구경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그럼요 그게 간단한 거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더 갈까바라는 그 욕심 나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하는 그 망상과 환상과 착각과 온갖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저는 24,000원을 봐 그러니까 뭐든 간에 방울토마토가 한 개 더 열릴 것 같은데 더 열릴 것 같은데 구경하고 밥상 차려졌을 때 이야 반찬이 더 넣을 것 같은데 더 넣을 것 같은데 하고 구경하고 그게 우리가 주식을 했을 때 돈을 못 버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한다면 그거는 온전히 시청자님의 수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미래의 완주체가 더 갈까 안 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을 앞으로 평생 투자하실 때 수익이 나면 뭐 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까? 팔아야 돼 그러니까요 수익 나면 뭐라고요? 10% 보면서 팔고 나면 확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감 팔고 나머지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욕심을 계속 부리면 끝도 없어요 시청자님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기 싫다는 것은 내가 판 자리가 제일 고점이길 바란다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자꾸 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시청자님도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만 욕심 내시고 나 욕심 제어 못한다 라는 말을 자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욕심 제어 이제 오늘부터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손실이 날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수익 날 때 팔아내시기를 추천드리기를 하겠고요 24,000원 자리가 지금은 어찌 됐던 고점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날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자리는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이렇게 윗고리가 좀 달리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5,000원 다음번에는 25,000원 내지 2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시청자님은 그렇게까지 큰 욕심 내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로 하는 것을 빨리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다 생각하고 23,500원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25,000원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남아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걸 추천드릴 거고 27,000원에서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더 가더라도 배합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구경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절제하는 습관부터 먼저 기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시청자님은 23,000원부터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것을 매도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27,000원까지 올라오는 힘에 따라가지고 35,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올라올 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7,000원 올라왔을 때 궁금하면 다른 시청자님들도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우리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 체크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연을 잘 보셨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강연이 없다 하신다면 온라인 강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 주 여수로 갈 겁니다 여수에 있는 스테이 더 딜라이트 호텔 3층 연회장에서 오후 1시에 준비했기 때문에요 여수는 저희가 처음 가기 때문에 어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갈 수 있으니까요 처음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시간 내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포항으로 갈 겁니다 포항은 제가 자주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또 새로운 강의를 들고 갈 겁니다 새로운 강의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바텍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35,500원에 7%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탈출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네요 일단 3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텍은 주가가 3만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이제 뭐 우리가 치과형 디지털 엑스레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막 엮여있다 보니까 사실 나쁜 기업도 아니고 매출도 잘 올라가고 있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안 가서 밑으로 내려가 있다 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긴 한데요 여기가 매수 기회가 됩니다만은 주가를 잘 보시면 밑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무조건 잡는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7% 비중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7% 비중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4% 비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려갔을 때는 14%만큼 또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에서 내려갔을 때 25,000원쯤에서 14%의 비중이 좀 더 들어가서 가지고 비중을 좀 화끈하게 실어내신다면은 괜찮은 기업이고 아주 돈 벌기가 좋은 기업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정도의 돈은 잘 없는데요 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이 날 때 39,000원에서 4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슈팅 나오면은 수익을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나오라 그래서 현금 유무에 따라서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금이 없다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 하지 않고 밑으로 빠졌을 때 2만 5천원 노리고 추가 매수를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언론 종목인데요 BGF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4,88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네요 BGF 나쁜 기업은 아니죠 좋은 기업이고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 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바닥을 슬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돈 버는 기업이 주가가 안 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근데 올라가는 타이밍까지가 오래 걸리고 언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친구들하고 우리가 약속할 때 오늘 저녁 6시까지 만나자라고 하면 우리가 6시가 딱 이제 6시니까 기다려볼 만한 애인데 오늘 저녁쯤이나 대충 만날까라고 하면은 막연한 기다림이라서 우리가 좀 싫어지죠 내 오늘 너희 집 갈게 언제 올 건데 그냥 오늘 중에 갈 거니까 대충 집에서 기다리라 하면 되게 싫어요 그죠? 근데 6시까지 갈게 하면 우리가 일정도 있고 볼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막연한 기다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냥 마음 놓고 기다려버리면 어떻냐라는 거죠 마음을 그냥 열어놓고 기다려버리게 된다면 언젠간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사실은 수익 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냅니다 BJF도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이 3,500원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슬슬 잡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리 잡으면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지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15% 비중인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 넣어놓고 2년 기다려가지고 50% 수익 내봤죠 50만원이다 보니까 내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들어갔는데 50% 수익 내서 2년을 기다려서 1,500만원 번다? 그러면 2년에 쳐도 500만원이면 짭짤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비중은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500원 자리 잡을 때 비중은 40%까지 늘려버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다린 만큼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3,500원 자리 잡으면 비중을 크게 늘려라 아직까지 잡은 건 아니고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500원까지 혹여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 추가 임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HDC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HDC, 드디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추가 임수를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안 했다, 안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여기 떨어졌을 때 사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어찌 됐든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업황이 지금 이렇게 나쁘진 않다 지방건설업황이 나쁘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대형 건설기업들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으니까 올라가도 괜찮지 않나 라고 해서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고 건설업종들도 사실은 PBR을 잘 보시게 되면 0.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죠 그래서 밸류업 프로젝트에 엮여가지고 은행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회의감이 좀 들고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빼놓고 약간 표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다가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테마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테마에서 지금 상승세가 이제 고점을 뚫어가지고 8,8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가지고 올라가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것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야기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아마 올라오게 되면은 9,500원대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올 때 탈출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 시 바로 매도한다 생각하고 본전이 조금 아니더라도 9,000원 2,300원대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고 건설사는 앞으로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부를 둬보세요 왜냐하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도 그 업계 분위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조금 이렇게 정리되는 거 보고 호전되는 거 보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MC넥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MC넥스를 29,400원의 10% 정도 비중을 잡았다고 하십니다 일단 MC넥스를 29,400원의 비중을 싣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MC넥스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으로 엮여있는 기업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나름 선방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이런 자율주행 쪽은요 앞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가야 되는 과정이죠 거기다가 지금 세종시로 뭔가 다 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세종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점점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C넥스가 지금은 한때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거품 때문에 많이 빠져있지만 바닥을 잡고 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바닥 잡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죠 지금은 횡보 중에서도 우하향 횡보라고 하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횡보 다음에 우하향 횡보라고 있어가지고 이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2만원까지 내려갔을 때가 조금 바닥이 되지 않을까 2만원에서 2만천원 정도? 2만 2천원, 2천원 이 정도쯤에서 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딱히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횡보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사신 거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이탈하거나 좀 더 바닥을 잡는 걸 확실하게 확인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시면 돈 버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2만9천원 매수하시고 있다면 2만2천원까지 기다려보시라 그리고 한 1년 정도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해도 1년까지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올 한 7, 8월까지 기다려보다가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홀딩하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셔라는 전략을 드리고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쯤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리튬포어스 5,200원에 20% 리튬포어스고요 5,200원에 20%요? 네 일단 매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리튬포어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알고 계세요가 안 좋은 회사인 거네? 네, 알고 사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알고 사셨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아니, 리튬포어스가... 리튬포어스를요 제가 2차전지 작년에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많이 떨어져서 제가 사가지고 지금 조금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익 봤다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취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지금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수익 났던 종목은 다시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리튬포어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대표적으로 그냥 기업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전기차 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리튬이라는 이름을 그냥 기업에다가 때려 박아가지고는 주가 급등시킨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좋다 안 좋다로 따져본다면 2차전지라든가 폐메터리 산업이라든가 리튬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까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만 뛰어올리려고 했던 기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작전주이지 않나라는 저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보통은 급등 나왔다가 리튬 관련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접어버리고 회사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유상증자하고 감자하고 상패되고 거래 정지되고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잘 하고 있던 기업들을요 잘 성장시키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지가 하고 있는 기업 매출도 잘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야 요즘 2차전지 핫하다는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저기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3배 4배 5배 6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다시 단기 반등 주가가 하도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많이 싼데 내가 옛날에 돈 벌었다 생각하면 지금 이거 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매수세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만약에 진짜로 작전주라고 한다면 설거지 단계로 하면 만한 3천원에서 만한 5천원까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리툼 또 간다 리툼 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려들게 될 텐데 그때가 이제 남은 물량 싹 이렇게 우리 외에 밥 말아 먹고 나면 밥을 이렇게 돌솥밥 먹고 나면 숭룡 같은 데가 물 부어가지고 딱 닦아 먹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처럼 물량 한번 싹 팔아가지고 나오는 구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5천원 이하로 빠져가지고 3천원 2천원 1천원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주가 아니라면 얘가 이렇게 급등 다시 나와가지고 상승을 하거나 기업의 성장이라던가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만한 2천원까지는 반등 나갈 수 있으나 리스크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에서부터도 그냥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수익 냈던 거에 대비해서 수익은 좀 작겠지만 수익이 내가 그래도 좀 영 아쉽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배짱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배짱을 믿고 에이 난 못 먹어도 고다 하면은 사실은 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장려할 수는 없잖아요 TV에 나온 전문가가 도박하세요 이야 작전주인데 이거 그냥 많이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배짱에 따라가지고 난 배짱이 좀 두둑합니다 라고 하면 들고 가는 거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건강하게 투자를 하자 지금 이건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일시적 상승을 노려보되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절대 물리지 마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리더스 제약 리더스 제약이고요 네 만 6천원에 5% 갖고 있어요 만 6천원에 5%요? 네 일단 뭐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뭐 일단 이 회사가 뭐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예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적자라는 기업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약을 진짜로 잘 팔아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는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러기다가 품절주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아마 들고 가시는 동안 밑에서 갑자기 이상 급등하고 갑자기 푹 빠지고 이상 급등하고 푹 빠지고 이런 일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주식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라서요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제 뭐 아까 말한 제가 1부에서 상담할 뭐냐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3천당 제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3천당 제약도 사실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다 빠지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하면은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벌고 있는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위더스 제약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돈 못 버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에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민이고 빈민촌에서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자조선거에서 대기업 사장이 됐다면 우와 이렇게 하고 보는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또 새로운 대기업 그룹 만들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신화를 썼다는 걸 우리는 열광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적자 기업인데다가 회사가 쓰러져 가는 기업에다가 망할 기업이 갑자기 주가 폭등해서 10배 막 올라왔다면 우와 하거든요 근데 돈 잘 버는 기업이 올라갔다면 에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돈 잘 버는 기업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진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고 거품 빠져버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위더스 제약은요 지금은 상장되고 난 다음에 3년 지나서 자리도 슬슬 7500원대 잘 잡고 있고 매수가가 16000원인데다가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저는 사실 8800원인 지금 현재까지 하셔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욕심은 좀 나요 어디가 욕심나냐면 야 이게 그래도 75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저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진짜가 천천한 200원, 1300원 차이인데 그래도 저기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 욕심이고 사실 지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지금 샀는데 7500원까지 내려가도 크게 상관없다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에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좀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 88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마 제 예상으로 지금 5% 사셨는데 5% 정도 더 사신다고 하면 아마 만한 천원 조금 이하로 빠질 거거든요 만 천원 정도에서 만한 800원 만한 800원에서 만구백 원까지 매수가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저는 그거가 더 떨어지겠네요 만한 6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번 상승 나올 때 만 2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두산 로봇틱스고요 두산 로봇틱스고요 매숫가량 비중이요? 네네 매숫가량 비중이요? 9만 5천원이요 9만 5천원의 비중은요? 네 70% 70%요? 네 뭐 돈 안 벌릴만한 투자 하셨다는 건 인정하세요 혹시?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인정 못하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돈 잃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서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상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막 하는 하지 말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에이 뭐 어른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지가 당해봐야 알지 하면서 쯧쯧쯧쯧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아요 주식시장의 주식 전문가들이 어쨌든 시청자님보다는 주식을 조금 더 잘하고 깊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상담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 좀 사지 마라 라고 합니다 상장된 지 3년 이하인 기업을 사면 돈을 잃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장된 지 3년 이하가 된 그런 기업들 3년도 안 된 기업들을 사면 돈을 못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자님은 상장된 지 6개월도 안 된 이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를 고가 라인에 비싸게 사셨거든요 그것도 비중도 많이요 그러면 고가에 사지 마라 신규 상장도 사지 마라 비중 이렇게 고가에 많이 싣지 마라는 세 가지를 다 해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돈이 벌리는 매매하신 것 같습니까 안 벌리는 매매하신 것 같습니까 인정을 하셔야지 저희가 돈이 벌린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인정 못하면은 어른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길은 다르다 라고 하시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 아무리 그런 거 하지 말해도 내 길은 다르다 수익 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해드릴 말이 없게 되죠 그죠? 빨리 인정을 하고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매매는 안 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사면 돈을 잃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시세가 상장된 이후로 한번 나오다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이 흐른대로 그대로 내려가버리게 되면은 이 종목은 추가하락으로 깊게 빠집니다 지금 추세가 8만 1,800원까지 빠져 있는데 8만 1,000원 무너지거나 하면은 이 종목은 이제 더 내려가가지고 7만 3,000원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고요 7만 3,000원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그 아래로 빠져가지고 5만원대까지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5만원대가 빠지면은 4만원 4만원 빠지면 3만원으로 그냥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에요 언제까지요? 3년까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가지고는 대응 전략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저가 깨질 때 손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8만 1,000원 무너질 때 만약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은 저는 그냥 8만 1,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 줄이시는 게 조금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기서 손절하기 싫다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이셔야 나중에 뭔가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지금 비중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은 7만 3,000원이 무너지면 전량 손절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겠고 만약 저기서 8만 1,000원 무너지지 않고 반등 나온다면은 아마 9만원대에서 한 12만원대 사이까지 폭넓게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나온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나오시는 게 맞아요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유 내가 안 되는 매매했기 때문에 손실감 각오하자 인정하자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3,050원 어떤 거요? 지오릿 에너지요? 네 3,050원 3,050원에 10% 이거 또 올라오실 때 사셨구나 아니요 그때 TV 그러니까 올라올 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샀죠 그렇죠 박스권 벗어났다고 했거든요? 한 달 전에 사셨죠 아니요 한 2주? 그러니까 한 달 안 됐네 가면 그렇죠? 올라오듯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박스권이고 뭐고가 아니고 지금 올라올 때 사셨으니까 물리죠 그래갖고 산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사니까 물리죠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샀는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사가지고 물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물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말을 듣고 왜 삽니까? 앞으로 그 말 안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TV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야기하더라도 안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왜 안 듣고 남이 이야기하는 건 듣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두가 이런 거 사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사라고 했던 사람 몇 명 말 듣고 내가 돈 벌 것 같다는 생각에 돈 욕심에 그냥 그 말만 믿고 사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올라올 때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제 말은 안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박수권에 넘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수익 난해 만했던 뭐 그 말 믿지 말고 누가 잘못인 거예요? 안 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안 간다는 말 안 듣고 간다는 말만 들은 사람도 잘못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는 올라왔을 때 빠지게 되어 있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고 쌍바닥 그릴 때 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쌍바닥 그릴 때 사세요 쌍바닥 그릴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올라올 때 사지 마시고 내려감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반대로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천 자리 샀다라는 것은 2천 원까지 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 적절하고 있고요 기업 좋은 기업 아닙니다 누가 이걸 사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전기차 쪽이라든가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하나 단기 반등으로 올라왔다가 2천 5백 원까지 2천 5백 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 밀려내려 가지 않고 만약 지금 2천 6백 원 돼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3천 5백 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저 그림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천 원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 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상담 받는 게 좋고 난 물리기 싫어 라고 한다면 2천 5백 원 밀릴 때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따라하세요 속았다 해보세요 속았다 해보세요 속았다 외치세요 얼른 속았다 아니 박수까지 빨리 속았다 빨리 말해보세요 속았다 따라해보세요 속았다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평생 속으시면 됩니다 그거 깨달지 못하면 계속 망합니다 그거 깨달으세요 속았다라는 거 인정 안 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물리실 겁니다 앞으로 속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항상 말하지만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확증 편향 갖지 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걸러 듣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번 주 여수와 포항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